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 인탐 1타 강사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얘기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인생에서 남들보다 훨씬 많이 들었던 단어, 이야기 단어가 되겠네요 단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1번은 안된다, 노, 안된다는 거예요 다 안된대요 제가 뭐만 말하면 사람들은 안된대요 그래서 안되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친놈 이런 류의 비아냥이나 냉소 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미친놈이라는 말이 있겠네요 미쳤다 이런 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제가 박사 과정을 하고 싶어서 당연히 저는 미국에다가 MIT부터 해서 쭉 지원을 합니다 UIUC, UCLA 다 명문대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또 8, 7개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텍사스, 텍사스 오스틴인가 거기서 학교할 거고 유니버스틱, 메릴랜드 이런 데 다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작가 백그라운드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 UCLA나 UCSAND이고 UCSD라고 그러거든요 둘 중에 둘 다 탑 22 학교고 전작가가 둘 다 강한 학교입니다 대개 전작가에서는 거의 탑 10급일 거예요 여기 가라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학교에 계시는 관련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미국으로 가라 그러고 근데 저는 결국에는 싱가포르 국립대를 갔죠 거긴 지원도 안 한 대학교예요 그래서 메릴랜드 대학교에 이메일을 썼다가 거기 벤키 교수님한테 썼다가 벤키 교수님이 메일 포워드를 해서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를 가게 된 건데 이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미 가기로 나도 UCLA나 메릴랜드나 UCSAND이고 셋 중에 이렇게 가려고 여기는 또 장학금이 나올 듯 말 듯한 상황이어서 이제 가려고 거기 가면 좀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컨택을 빡세게 하면 장학금이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학부 때 연구한 게 있기 때문에 학부 때 일저자 논문이 있기 때문에 거의 나올 듯 말 듯한데 싱가포르 국립대는 아예 그냥 학교에서 주는 그러니까 교수가 펀드를 따서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디폴트로 4년 성적만 유지하고 그 다음에 박사 자격시험만 합격하면 계속 그때 당시에 2,500불까지 줬으니까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싱가포르 달러 그때 환율이 800원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0만 원 주는 게 디폴트로 찍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도 교수님을 그래서 싱가포르 휙 날라와서 만나보니까 여기가 연구 시설도 되게 많고 좋고 교수님 마인드도 좋고 해서 이리로 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간다 그랬을 때 어떤 교수님이 저보고 진짜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사이코라고 막 되게 비아냥거리듯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립대는 주류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단 그 교수님은 근거가 그거예요 너 그런데 나오면 교수 못한다는 거 대한민국에서 저는 근데 그 소리 자체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왜 아니 내가 거기서 지금 무슨 연구를 한 게 나온지가 않았는데 내가 거기서 노벨 설탕 업적을 만들면 근데 내가 왜 그런데 교수가 못 해야 되는 거지 짜증 나는 거고 인맥이 없다는 거죠 그 대학 출신에서 우리나라를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하는 게 유럽에서 좋은 대학 나와도 안 되고 심지어 일본 계열도 잘 안 된다고 오로지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류가 꽉 잡고 있다고 나는 그런 문화와 사고방식이 너무 싫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저는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잣대에서 판단해서 저한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제가 학부 때 연구를 해본 게 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한테 야연소 교수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진짜 제가 원하면 실험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교수님이 딱 말한 게 그거예요 우리 연구실은 아직 세팅이 안 됐지만 돈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이런 센트럴라이즈된 연구소가 많다고 우리가 사용량을 내면 바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쫙 보여주는데 정말 장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부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클락슨 대학교라는 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험 장비 갖고도 논문을 썼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거 쓰겠다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도 너무 마인드가 좋고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그래서 가서 연구 결과 잘 나오고 노벨상 수장님도 두 명이나 만나보고 그 다음에 우리 벤키 교수님 그 다음에 알버트 퍼트 아니 그 뭐 우리 안토니오 이런 사람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 물리학계에서 세계 상위 1% 피인용자들이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랑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박사를 하면서 저한테 미쳤다고 하신 분의 연구실적을 보니까 저한테 택도 없더라고요 그냥 택도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 소리로 미쳤나 이런 얘기했나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저는 살면서 약간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개작살 몇 번 났습니다 되게 힘든 적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뭘 하면서 미친놈 안 돼 넌 안 될 거야 넌 망할 거야 이 얘기를 너무 자주 들었어요 너무 자주 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는 정말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갖고 싶은 거는 어떤 부가 아니라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뭔가 사람이 열심히 일했으면 뭔가를 소유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문화예요 문화 솔직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그런 말 하면 또 미친놈이라 그래요 그냥 돈이나 많이 벌면 되지 무슨 소리냐고 그거에 대해서 택도 없는 근데 제가 이 길을 조금 한 3, 4년 걸어보니까 이게 되게 행복한 방향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돈은 훨씬 많으세요 그냥 잽도 안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솔직히 부모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 본 거 아니라 제가 그분들이 대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보다 이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보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제일 힘들어서 미친놈 소리 제일 많이 듣는 거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과외가 아니라 애들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정말로 이런 중고등학생들 초등은 없었어요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좀 코칭을 해줄 때 공부 못한 애들이 거의 저한테 오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와요 공부 못한 애들이 오는데 걔네가 이 사고방식이 되게 갇혀 있어요 되게 뭐라 그럴까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메타인지가 낮아갖고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나는 원래 안 되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딱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사실 옛날에 그래서 굳이 명문대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고가 되게 도전정신이 강한 사람 그 학교를 나와서 좋은 데를 취직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도전정신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좀 이렇게 치열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동화되고 해서 환경 설정이 저절로 되니까 약간 명문대 갔을 때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어떤 커뮤니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이 잘 찾으면은 우리 예를 들면 신큐베이션도 있고 이런 데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동화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시 아까 그 어린 친구들 얘기 들어가 보면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한테 제가 과외를 하는 게 아니니까 딱 이렇게 공부 방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랑 엄청 친해져요 정말로 이 친구들이 저한테 욕할 수준까지 친해집니다 엄청 가까워지면은 제가 이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다음 주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이주일에 한 번 보거나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만날 때 이거 몇 번 얘기해드렸죠 어 단 500개 외워 이래요 그러면 얘가 그래요 50개 50개? 선생님 50개? 그래 아니 500개 500개 그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500개를 다 안 해오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일주일 만에 어떻게 500개월 오냐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내가 500개 다 해오어서 80% 400개 맞으면은 10만원 줄게 중고등학생한테 그러면 얘네들은 외적 동기가 이게 10만원이 어마어마하게 클 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클 때예요 그럼 어때요? 확 불타올라요 애들이 그래서 거의 100%가 다 400개를 외웁니다 그러면은 영어를 9등급, 8등급, 7등급, 1등급은 없었고 아니 모의고사 때 1등급 나온 애는 있었고 거의 2, 3, 4등급으로 다 올라가요 진짜 거의 퀀텀 점프를 왜? 일단은 근데 걔네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봐요 너 어떻게 외웠어? 와 시험 기간이 아닌데 등교할 때도 읽고 화장실 갈 때도 외우고 점심시간에도 외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0개 오는데 몇 달이면 끝나요 와 그러니까 얘네가 이게 생각보다 그런 거를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얘네도 저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얘네가 나한테 욕은 못했지만 미친놈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미친놈이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해서 미친놈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놨는데 이 경계선을 정해놨는데 그 선을 자꾸 넘어가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친놈이랑 안 된다는 소리를 되게 어떤 관점에서는 혁신을 하려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었던 소리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좋은 피드백이라고 근데 아까 이제 그 어린이들 얘기를 성인으로 옮겨볼까요? 제가 강연 많이 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단어 8,000개 두 달 안에 외우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거의 10%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서 딱 매직 키워드를 딱 합니다 뭐라 그러냐? 여러분 그럼 제가 1억 주면 두 달 안에 다 외울 수 있습니까? 90%가 손을 들어요 근데 안 끝까지 못 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봐봐요 나는 8,000개를 두 달 만에 외울 수가 없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보편적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외부동기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뇌가 확 뒤집어지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살면서 그냥 매번 듣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매번 듣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미친놈이랑 노를 안 들어본다는 것도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미친놈이랑 노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그게 있었어요 이거 소리가 있었죠?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세이프티넷 이것 때문에 제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 구조를 항상 만들고 미친 짓을 했어요 정말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인생 몰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미친 짓 해도 망해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때요? 퇴사를 하더라도 어때요? 퇴사를 하더라도 내가 2, 3년은 먹고 살 거 세이브 해놔야지 그 다음에 다른 직장 가질 수 있게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리면 제가 대주주인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친구들이 15명 정도? 1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엄청나게 최근에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정말 우울증이 올 정도고 머리가 폭발할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왜? 계속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미친놈 소리 듣고 싶은데 과연 15명 친구들이 정말 행복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도전을 하다가 꼬꾸라지면은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가? 근데 그래서 왜 뭔가 힘드냐면 저희 회사는 지금 뭔가 이렇게 딱히 어려운 게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은은하게 갈 건가? 아니면 정말로 세상의 임팩트와 혁신을 하게 정말 빠스에 갈 건가? 저는 후자를 당연히 선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회사에 제 인생에선 이게 있지만 우리 회사에는 이게 아직 이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우리 회사의 세이프티넷을 정말로 사업이 계속 거꾸라져도 안 망하는 회사 우리 직원들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회사 이거를 하기 위해 대개 지금 머리가 그냥 노력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우울증량 끊었는데 정말 우울증량 먹었을 때 그 머리 아픔으로 다시 되돌아갈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 노랑 미친놈 소리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남들이 정해놓은 바운드리를 넘어서 보기에 이런 걸 도전 과정을 계속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박사 가정 내부를 살펴봐도 교수님이 저한테 욕도 하시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항상 고작가님도 저한테 미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항상 들리는 게 미친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거가 해보니까 다 오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성공한 걸로 정말로 인생이 다 바뀔 정도의 기쁨을 주는 도전 행위들이 있었고 근데 그냥 가슴뛰는 삶을 사세요가 아니라 어때요? 이 세이프티넷 이 세이프티넷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래서 항상 저거를 저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낼 수 없고 지금은 머리가 터져라 몸이 뽀개져라 일을 하는데 당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망하기 위해서 정말 항상 안망하기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좀 이 두 단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나는 미친놈 소리 좀 들어봤나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런 걸 좀 들어봤나 왜냐면은 그냥 잘 사신 걸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이 바운드리를 깼을 때 정말 혁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로 엄청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시도를 안 해본 것 자체는 되게 저는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여기서 떨어졌을 때 죽지 않을게 그 다음에 완전 망하지 않게 이런 백그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그걸 만들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두 개만 크게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정말로 사고의 전환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큰 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좀 뭐랄까 되게 깊은 얘기거든요 깊은 얘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왜냐면은 도전을 주저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고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건데 아까 그 밑에 세이프티넷을 고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아무튼 이걸 여러분이 좀 다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여러분이 도전 행위를 통해서 정말 무한한 기쁨을 한번 누리는 계기를 꼭 맞이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